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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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레조즈 드레조즈 설스 허물이 보이는데? 허물 터라이 허물이 맞지 않나? 어 요거 너무 많이 썼나? 허물에 뭐있댔 불이 노벨이예요? 우리 야타원이예요 폴 1 와 아직도 있네 우리 렉킹 불궁 고토인데 안된다 왜왜 알.. 왠아이 어택트 포인트 알.. 알려줘 겐지 고기 미스터 코기 고기 고기 알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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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 메르시니 서리 서리 왼쪽에 매클리 있는데? 뭔데? 얕하게 에피, 맥크리 갭 허물에 밥 보내놓을게 홀딩용으로 앞에 시그마 혼자 왜 깨놨어요, 시그마 빠졌네 맥크리 돌아서 석양 쓸 듯? 다 왼쪽 간다 에킹볼 빼고 에킹1 같이 쬐드릴게요 모두 다 사라져들 다 사라져들 너네네네 스웅어 강대 꽤 안은 레인보우 나이스 땡큐 서브스크라이브 나이스 아 애쉬 개졌네 맥크릴 할 게 아니었네 땡큐 고 겐지 고 겐지 고 겐지 야이 야이 오늘 한 4,100? 4,200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 보면서 근데 방송 끊기는 거 없죠 막 전처럼 막 중간에 조금이라도 끊기는 거 하나도 없죠 알탭할 때 말고는 없어요? 오케이 아 방송 세팅 잘 됐네 신출 비물이 뭔지 보여주겠다 신출 비물이 뭔지 보여주겠다 하아 제가 바빠지겠군요 하아 제가 바빠지겠군요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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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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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oy pitches 어디가 돼지? 줄자에 어이구 철현님 메르신 혼첨 아니야? 메르신 해도 상관없는데? 오케이 아 난 메르신이 더 좋은데 렉킹님 찍을 때 같이 들어가자 이거 야 가능? 야타 우측 끝에 개피! 야타 우측 끝에 개피! 애쉬 짤 나이스 나 빠질게 둘짜리야? 아 씨발 트레이가 왜 여기있어 야타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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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렇게 했는데 진다고? 야 두명 자르고 시작했어 했는데 야타케어 아 지랄 애쉬 개피 애쉬도 개피해요 그거 힐 못받을걸? 아 이제 받나? 아 이제 받았다 아 아 아니 형들 그만 잘려봐 천천히 천천히 당기자 이제 시그마 부분 중 애쉬 우측 2층 저거 내가 봐줄게 버텨봐 애쉬 내가 봐줄게 자 짤 범을 밀 수 있죠? 무조건 밀어야 돼 못밀면 진짜 탈모 나이스 츠마님 저 이거 이번 턴에 용검써서 상대 뭐지? 공 뺄테니까 그때 쿠키 하나만 콜할게요 2층 찍으면 갈게요 렉킹님 오케이 갈게 일단 밤 녹이자 와 2대 개피인데 앞에 브리오그 볼게 아 시그마 개피 호기부터 그리고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네이스 네이스